안녕하세요 저는 T1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칸나 김창동입니다 오늘 설혜원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는데 일단 2대0으로 이기고 계속 연승 이어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 계속 다음 경기도 계속 연승 이어나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냥 저희 팀 내에서 우찬이 형이랑 그리고 저랑 같이 계속 서강준 잘생긴 놈 대답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쳐요 일단 장난을 치면 더 친근해질 수 있고 그리고 친해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고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상호는 진짜로 잘생겼기 때문에 한 70%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자마자 나루토라라고 했어요 머리 색깔이 노래가지고 나루토라고 별명 지어줬어요 1세트는 잘했는데 2세트는 좀 평소보다 많이 죽어서 그렇게 막 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프레이스 상에서? 어 사실상 그거는 제일 잘 아는 거는 잘 아는 거는 정글러인 것 같고요 저는 크게 모르겠는데 일단 클로저 선수가 좀 키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당연히 상현기 형은 잘하는 선수고 그냥 잠시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잘 모르겠는데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잘하는 선수니까 그냥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체험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스케일 영상만 봤는데 일단 그 야수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탑 캐릭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잘 좋게 생겼어요 캐릭이 미드로 갈 것 같아요 야수랑 완전 비슷하기 때문에 음... 뭐... 뭐...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우찬 선수가 약간 미드를 조종하기 더 편해졌고 그 다음에 상현기 형이 있을 때는 상현기 형이 오더를 자주 하니까 약간 그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음... 사실 LPL을 많이 보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사이 선수는 엄청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희 감독님이 좀 같이 있으셨는데 IG에 그럴 때마다 막 좀 재능이 악마의 재능이라고 좀 많이 잘한다고 하셔요 음... 비법이라고는 딱히 없고 그냥... 한 번의 실수? 상대의 실수를 잘 캐치하거나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탑 이렐리아 일단 이렐리아 챔프가 좀 그렇게 팀적으로도 막 좋은 챔프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렐리아를 좀 많이 좋아했어서 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어... 일단 저는 당연히 저 봐주는 게 좋고요 뭐 그런 거 아니래도 제가 알아서 버텨주면은 아래쪽에서 이득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369 선수도 잘하고 줌 선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음... 연습은 뭐 평소대로 계속 열심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강한 팀들이 많이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웠던 순간은 당연히 저희가 이길 수도 있는데 졌던 경기들이고요 그 경기들 이번엔 다 이길 수 있게 잘 보완할 거예요 음... 딱히 많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팬분들이 한 번도 못 뵀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거 아니까 응원 보답으로 제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